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정암사 주지 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유마경 제2품 방평품입니다. 유마경 두 번째 품은 방평품인데요. 그러므로 방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편이라는 무엇인가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편을 제대로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편의 바다에 빠져 허적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방불교가 가지고 있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방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설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방편을 설정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중생의 근기가 하여라고 둔하여 직설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은 불교에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문에 나오는 고사성어도 대부분 방편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은 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 대상에 따라 적합하게 법을 설하여 이해를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에 법을 듣는 청법대중의 근기에 따라 적절하게 응하여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8만4천본문으로 8만4천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만4천본문은 곧 중생의 근기가 8만4천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어디에 건강경, 보파경, 유마경 등을 비치해 두셨다가 끄집어내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각가지 지옥도 방편입니다. 법파경에 나오는 일곱가지 비유인 법파치료도 모두 방편입니다. 하은경에 나오는 선제 동자도 그렇습니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도 역시 방편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방편을 선교방편이라고 합니다. 불자가 경을 대할 때는 그 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파경의 본질은 3승 2승에서 벗어나 1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골격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보무품에 빠져 불교가 아닌 다른 믿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강경도 모두 방편설입니다. 소동파가 흐르는 폭포 소리에 깨우쳤다고 하나 아미타경 입장에서 보면 크게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동파가 읊은 첫 구절인 개성변시 장강설을 보면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부처님의 크나큰 진리의 설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미타경에 이미 나와있는 가르침음에 비교해 보면 아미타경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편을 문에 비교하면 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편은 방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문을 진문으로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은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를 방편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방편을 수단으로 하여 중생들이 제법의 실상을 깨우치게 하려고 적절하게 사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순간순간마다 변하여 영혼이 머물러 있는 형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는 이미 헛발을 내디딘 불자이기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부처님을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방편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방편을 통하여 성불할 수 있기에 이를 방편구경이라고 합니다. 고로 방편은 반드시 그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기에 방편구호라고 합니다. 또는 방편도라고 합니다. 중생은 방편으로 말미암아 피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편도피안이라고도 합니다. 방편은 곧 변제입니다. 고로 방편에서 방은 지혜의 극치를 말하고 편은 이러한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경의 주인공은 주인공인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끌기 위하여 방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천태 지자 스님이 저소를 한 법화문구에 보면 방편에서 방은 지혜를 일러주기 위한 편법이며 편은 선교 방편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마경 방편품에서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서 아파하기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방편입니다. 유마거사는 찾아오는 부처님 제자들에게 아주 멀쩡하게 본문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병을 방편으로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어지는 방편품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 비아리성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유마일이었다. 그는 일찍이 한량 얻는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여서 깊은 선본을 심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어 변제의 걸림이었고 신통에 유의하여 모든 총질을 얻어 두려운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마경의 주인공은 유마거사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편한 행사에서는 주인공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빈을 소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법의 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아리는 산스크리토로 바이샤리라고 합니다. 이를 음사하여 비아리 또는 비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로 보면 바이샤리로 기억해 두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아리는 한자권인 한중일 상국문화만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지만 바이샤리는 당연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바이샤리 근방에 있는 언덕에서 성 전체를 간주하신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전에 나온의 성은 대부분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의성은 곧 사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등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가주, 거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마장자, 유마거사 등으로 불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마힐은 비말라키르티입니다. 이를 음사하여 비말라힐 또는 유마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유마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역하여 정명이라 하기에 유마경을 달리 표현하여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무구칭이라고 한역하여 무구칭경이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처님 당시 출가하지 않는 죄가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마거사는 북방불교의 경에서만 등장할 뿐 남방불교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에 대하여 강홍의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실존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에서 바이샤리에 가면 이곳이 유마거사의 집터라고 가이드가 안내하지만 사실은 픽션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유하였지만 인색하지 아니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궁일히 여겨 구제하고 사문에게도 베품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병물 핑계로 삼아 법을 베풀었는데 이때 문답을 주고받은 대상자가 문수보살이며 이때의 본문을 유바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아들은 선사이고 딸은 월상녀라고 합니다. 유마거사에 대한 말씀은 중국 전역에 깊게 자리를 잡아서 본항 벽하에 있는 유마거사와 돈은 아주 유명한 벽하입니다. 선본에서 선은 근본을 말함으로 선인 선근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유마거사도 그냥 유명한 유마거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선본을 심었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무생법인은 유마경 불국품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진리를 깨달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행자가 마음이 흔들리면 사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흔들리면 위기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변제의 걸림이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편에 아주 능숙했다는 뜻입니다. 신통에 유의하였다고 하면 신통을 부림해 자유자재하다는 뜻으로 이는 마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지를 얻어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총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서 모든 법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총지는 다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중생은 총지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이를 문으로 나타내면 총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군의 괴롭힘과 원적을 항복받고 깊은 본문에 들어가서 지혜로 생사의 보다를 잘 건너서며 방편에 통달하여 큰 원을 성취하여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바를 밝게 알며 또한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함과 우든함을 잘 분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른바 죽은 홀령인 귀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이름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주처는 다름이 아닌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불을 방해하는 것도 알고 오면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마음인 삼독심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삼독심을 불에 비유하면 왕성하기에 치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유하면 깜깜하기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비유하면 무엇이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기에 마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노원에서 노는 불필요하게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자신이나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자신을 자악하고 남을 중호하기에 본문에서는 노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마거사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항마노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항마노원하면 지혜의 바람을 수승하게 이룰 수 있기에 선어지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나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방편바람으로 통달하여 큰 원을 성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말함으로 이를 대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구제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을 돌보기 이전에 상대방을 먼저 돌보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에 중생심을 명료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하지 아니하고 명료하게 안다고 하는가 하면 중생심은 천가지 만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깨뜨보소 알므로 명료하게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타신통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의 논리이지 불교는 사랑도 하나의 욕땜으로 보기에 이를 애욕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주인공인 천사 미카엘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꺼내지만 불교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라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가르침입니다. 까닭에 부부간에도 서로 위해라 형제간에도 서로 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마거사가 펼치는 법문은 사람을 위하라는 논조를 펼치고 있기에 명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금기를 잘 분별하여 영리함과 우둔함을 따라 법을 펼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곧 중생을 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중생의 금기는 삼성의 등걸입니다. 그러므로 우명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금기는 왜 우둔한가 하면 마음이 고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흔히 원숭이에 비유하여 마음심 원숭이 원자를 써서 시몬이라 하기도 합니다. 호환시대의 철학자 위 백양이 저술한 주역 참동계에 보면 시몬의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날뛰는 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삼심이이가 되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불도의 마음이 이미 순이라 했기에 대승의 길을 결정하여 모든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을 잘 생각하여 헤아렸으며 부처님이 위위에 머물러서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이 그를 찬탄하셨고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왕과 세상의 고강들까지도 그를 존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법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삼세를 두루 함께 함으로 가거세의 인연이 있어야 불법을 만나는 것이므로 유마거사는 이러한 인위의 자리에 머물러 불도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세의 수메다라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 꽃을 얻어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현세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듯이 인위의 작용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불도에 들어서는 마음이 순숙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순진하고 정숙하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순숙하다고 하였을까요? 이는 원을 세움에 있어서 대중을 제도하겠다는 대원이 있었으며 그 행은 위를 저버리지 아니하기에 순숙하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결정대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오직 대승만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대승이라는 표현은 원각경, 대수, 김나라, 왕, 소문경 등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대승에서 대승이라는 표현은 산스크르토의 마하야나이며 이를 음사하여 마하야라고 하며 한역하여 상승, 상연, 승승, 제일승이라고도 합니다. 대승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대함을 혁명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게 왜곡되어 중화불교를 대승이라 하고 남방불교를 소승이라고 한다면 이는 불교 안에서 불교를 펴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대승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것이고 소승은 개인의 성불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대승에서 대는 위대하다, 크다 이러한 뜻으로 부처님 법을 추앙하고 찬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은 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탈 것에 의하여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부처님 말씀을 타야 피 안에 일 수 있기에 술에 승자를 써서 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 말씀만 해서 참되게 수행하면 얻어지는 이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순진하여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며 판단력이 뛰어나 어긋남이 없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를 가지게 되므로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옹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심려대회라고 합니다. 심려대회라는 표현은 곧 무변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마라습이 말하기를 바다에는 세 가지 덕이 있다. 첫째, 깊고 넓어서 끝이었다. 둘째, 청정하여 더러운과 섞이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셋째, 무량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 이는 보살의 삼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과 하늘 사람들까지도 또한 인간 세상이 구강까지도 존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루 아래에 있는 뾰족한 물건은 저절로 튀어나오기 마련이므로 이를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사양은 바람이 없어도 그 향이 풍겨 나오는 법입니다. 이렇던 유마거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부처님은 이미 유마거사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앞세워 우쭐거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노자에 보면 까치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고 다리를 쩍쩍 벌리고 걷는 자는 오히려 오래 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수행이 멀은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제 방에 앉아서 부처님의 제자들까지도 청하지 않아야 했는데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일은 훌륭한 방편으로 사람을 제도하고자 비하리성에 살고 있었으며 한량 얻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포섭하고 개행을 청정하게 지닌으로써 파괴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욕댐을 찾는 인욕행으로 성 잘내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꾸준하게 정진함으로써 게으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한결같이 선정을 닦음으로써 마음살란한 사람들을 교화하고 완전한 지혜를 닦음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마거사는 아주 방편이 뛰어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마거사는 선 방편에 뛰어나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선은 아주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마무리해 보면 유마거사가 훌륭한 방편에 자유자제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그만한 법령을 가진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편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욕도인 거라고 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까닭이라고 방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편을 쓰지만 그 목적이 자신의 이재로 흘러들어간다면 이를 종교에 비유하면 사이비가 되고 속세로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이비 교주는 가난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베푸신 팔만대장경도 결국 욕도인고하고자 중생을 제도하고자 중생의 금기에 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한량 얻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부장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량 얻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보아와 전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를 말하기에 유마거사도 법제가 충족하여 그 수량을 헤아릴 수 없기에 무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제가 충족하다는 것은 이미 앞서 선방편이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명락입니다. 사실 방편에 뛰어나다고 하면 법제가 무량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방편에 뛰어나고 법제가 충족한 이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포섭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가난하면 철면피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금수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가난한 일을 구제함이 그 목적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청정한 계를 지내게 하고 파괴한 일을 교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섯 가지 계율로 정한 것이 오계입니다. 오계는 잘 들여다보면 불교도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진실하게 하라는 계율입니다. 네 번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계율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그러므로 오계는 사람을 사람의 길로 이끌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되지 않는 이가 불법을 배우면 부처를 팔아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마구니로 둔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방편의 목적은 불쑥불쑥 하를 내는 사람을 구제하여 주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를 잘 내는 인간은 사실 옹전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옹전함을 덮으려고 하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한 세상이라 참음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민토라 하기도 하고 사바세계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나 주위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백포도로 만족함이 있는가를 그렇기에 욕댐을 참음으로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무리를 위하여 방편을 써서 그들을 제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인간은 단순하게 게으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지혜입니다. 고로 가난한 인은 필연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게을러서 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림이 궁핍한 인은 게으르거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늘 남을 탓하거나 절제가 없어서 각가지 체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방편을 써서 선정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교화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부자가 산란심이 있으면 공부는 끝입니다. 운전자가 산란심이 있으면 보나마나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숭이도 산란심이 있으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고로 마음의 산란심이 있으면 지구가 흔들거려 멀미를 일으켜서 사람 되지 않는 일을 버젓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편을 사용하여 완전한 지혜를 이루게 하여 어리석음을 타파하게끔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앞에서 말한 중생을 제도하는 욕도인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마거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처지에서 보면 유마거사를 방편으로 내세워 부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사람이면 사람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비록 흰옷을 입고 사는 속인이지만 스님들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가지며 세속에서 살림살이를 하지만 상계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백의는 흰옷을 말하지만 이는 출가자가 소화하는 가사에 대비하여 재가신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도의 풍속은 출가한 사문 외에는 대부분 흰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스리랑카는 지금도 사온이 법회에 갈다면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흰옷을 입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백의는 속인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남방불교의 사문들은 항의를 소화하지만 북방불교의 사문들은 먹물로 염색하여 입었기에 이를 치이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출가 사문은 염색한 여미를 입었고 속인은 백의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의 거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흰옷을 입고 속가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곧 재가신도를 말합니다. 유마거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세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지세에게 이르시기를 법이 멸하려고 할 때면 가사로 목을 두르고 늘 속인의 집을 들락날락하기를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백의 거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재가한 남자 신도를 이르는 말로 유마거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백의가 모두 속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세음보사를 백의가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순수하다 청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문맥에 따라서 백의는 벼슬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의라는 표현이 속인을 뜻하는 백의사, 백의 속인, 백의인 등이 있지만 모두 지금까지 설명한 범주안의 속함으로 또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를 설명하면 유마거사는 비록 속인이지만 삶과 같은 청정한 유령을 하는 사람이며 비록 출가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살지만 상계에 착하지 않아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대목의 요점입니다. 불착상계라는 표현은 가습결경, 간찰제보평경, 대반냐, 바라밀다경 등 여러 경전에 나오므로 이 내용이 불착산배라는 뜻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대지도론 건 제97에 보면 불착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은 비록 상계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열반에 있기에 불착산배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까닭에 상계에 집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려면 유마거사는 들러리로 내세운 것이기에 내가 곧 유마거사가 되어서 세속에 살지만 계율을 지켜야 하고 가족을 두고 있지만 상계를 애착하지 아니하고 열반을 꿈꿔야 함으로 한다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비록 처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항상 범행을 닦으며 건속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항상 멀리의 길을 즐겼다. 처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여 유마일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이 있건 없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가사문의 전용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부분하고 모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입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따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가하면 가족을 등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등식이 통한다면 이는 도교적 관점이 다분히 깔려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일정한 기간 수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평생 그렇게 수행하였다 하면 이는 찬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사문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법입니다. 출가의 목적은 깨달음이 있으며 그리고 사명은 남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문이 되어서 전법하지 않으면 이미 사문의 역할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에 오는 불자에게 반드시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람수호입니다. 속가에서도 집이 지저분하면 이는 탐착심이 있어서 그러하듯이 사원도 그러하기에 늘 보수하고 청소하고 하여 청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량을 보면 그 스님의 수행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산중에 응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멀리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부인, 아들을 제도하고 사촌, 친족들까지도 모두 제도를 하였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속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항상 멀리하기를 줄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과 아들, 딸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중생은 치착심으로 인하여 각가지 마음병이 발생합니다. 이는 모두 애욕의 산물입니다. 월상여경에 보면 유마일의 부인 이름은 무구이고 딸의 이름은 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봉종밀스님이 지은 원각경 초에서는 유마일의 속송은 내시이며 부인의 이름은 금이이고 아들 이름은 선사이며 딸의 이름은 월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함이 아니라 다만 집착이 앞을 가린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속을 멀리하기를 줄교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름이 있어서 출가와 재가가 구분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상락원리하라는 가르침은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줄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집착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비록 보배로서 꾸민 것으로 있기는 하지만 공독을 닦아 얻은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며 비록 세속의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선열의 맛으로 삼으며 비록 장기와 바득판에 가더라도 그 일로서 사람을 제도하였다. 유마가사의 살림살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집안의 금은 보아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법제가 차고 넘쳐야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재물은 유의법이라 용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제는 무의법이라 쓰고도 다함이 없기 때문에 무의법을 치는 겁니다. 세속에 있는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미고 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은 바 공독으로 인하여 얻은 상호만큼만 못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낮춰 말하면 꼴이라고 하는데요. 무의로 치장하면 엄정한 상호를 얻지만 유의로 치장을 하면 꼴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속의 음식을 먹지만 늘 선열의 맛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선열은 선정에 들어가는 기쁨을 말하지만 여기서 선은 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선열이 곧 법열이기에 이를 법이라고 합니다. 참다운 수행자는 공량함에 있어서 공량으로 인하여 수병장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히를 줄기기 위하여 거라하다는 것입니다. 법히를 줄기려면 그만큼 치열한 수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육식건본 하원경 정행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변변 차는 음식을 얻었을 때는 중생들이 이 세상 애욕의 맛이 영혼이 멀리 떠나기를 언제나 이처로 원해야 하네 씹어먹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중생들이 선열로 음식을 삼아 법의 기쁨이 가득하게 차기를 언제나 이처로 원해야 하네 온갖 맛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최상의 맛을 얻어 그것이 갓노비로 벼라기를 언제나 이처로 원해야 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열미와 법피충만을 얻고자 음식을 먹기에 식사라 하지 아니하고 공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다운 수행자는 장규와 바둑들은 놀이판에 가더라도 여기에 심취하여 혼수 늘며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는 법입니다. 산중에 있는 부처는 이미 죽은 부처님입니다. 하안경에도 부처님은 선제 동자를 방편으로 내세워 구법을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시로서는 비찬한 신분인 뱃사공, 창녀, 이교도, 도둑, 약초꾼 등 아주 다양한 부류를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유마거사가 장기판, 바둑판, 하토판, 포코판 가서 어울렸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로 부처님은 마군이 무리에 들어가시더라도 마군이 경계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유마거사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 마르시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는 표현입니다. 명나라 법장세님이 저수로 한 병망구락설과 이주룩이 지은 천성강록 등에 보면 세존 불설설 가섭불문 세존은 사람 바 없이 살아시고 가섭은 들은 바 없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콩나물 싫어하네 콩나물은 아무 말 없이 물만 죽어도 자랍니다. 매일매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지금 우리는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가 유마거사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이교도들을 받아주면서도 바람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고 세속의 경전을 밝게 알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경을 받아 공양받는 사람 가운데 최상이 되었다. 여러 이교도들이나 철학자들과 어울리지만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놓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급변하여 출가 사문들이 서예 사진 그림 전시에 노래하는 사문들을 포함하여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의 본부는 잊어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문은 무엇을 하더라도 포교의 관점을 꼭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를 만나면 그들을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부처님 말씀을 은근하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법을 받아가짐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포섭하며 각가지 살림살이가 뜻대로 되어 세속의 이익이 생겨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 여러가지 도시를 다니면서 중생을 유육되게 하고 정법으로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 여러 사람을 구하여 주었다. 본문에서는 장류라고 하여 어른과 아이를 말하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법이 아닌 정법으로 모든 사람을 포섭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논호학의 편에 보면 군자무본이나 본립이 도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군자는 근본에 온 힘을 쏟아야 근본이 서고 길이 생긴다는 표현입니다. 이를 줄여서 흔히 본립도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탕, 군원, 기본,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포교함에도 그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대 포교자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대는 정법을 수지하고 정법을 포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원효송사가 저술한 발심수행장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로 밥을 지음이며 지혜가 얻는 이가 행하는 바는 모래로 밥을 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를 중사작관이라고 하는데요. 모래로 밥을 지으라고 하는 격이니 사법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로 중미작관은 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사작관은 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감해능의 어록에 보면 사정구불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법과 정법은 함께 쓸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일본 가마꼬라 시대에 몽창소속이라는 선사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의 부기를 탐한다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유제사구에서 사고는 사거리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 도시를 말합니다. 유마거사가 여러 도시를 왕래하는 것은 중생을 요육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요육되게 하고자 함인가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육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불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반찬, 봉사 등 여러 가지 보시행을 함에 있어서 물품이나 재하만 베풀고 불법이 빠져 있다면 이는 찬다운 보시가 아닙니다. 죄를 베풀던 마음을 베풀던 항상 불법이 그림자처럼 뒤따라 가야 찬다운 선업이 되고 찬다운 보시가 되고 찬다운 선시가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법을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호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정법은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함으로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나라의 녹을 박는 자를 가까이 하여 그들에게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경서를 강론하는 곳에 가면 대승의 법으로서 인도하고 여러 학당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을 잘 인도하고 음란한 집에 들어가면 음력의 허물을 보여주고 술 파는 집에 들어가면 지혜의 종자를 끊지 않도록 그 뜻을 굳게 세우게 하였다. 강론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사원이나 불교 모임에 가게 되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가게 되면 반드시 대승으로 인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유마경을 단순하게 보면 유마거사가 이러한 곳에 함께하면 대승으로 인도한다 함이고 이 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대승으로 인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대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 대승소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다운 법을 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강론하면 당연히 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쳐두고 행하는 것은 당시의 육사외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불교입니다. 어느 경전에도 불교는 불교가 돼야 부처님의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면 절에서 다른 법으로 부처님법을 제도한다고 하여 어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다운 수행자는 이러한 무리를 배척하고 힐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불교나 기독교나 같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논리기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 수준의 속저분 소견일 뿐입니다. 이어서 여러 학당에 들어가면 어린이를 잘 인도하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동몽은 아직 장가가지 않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가요 동몽을 어린아이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초보는 모두 어린아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에 처음으로 불교에 발을 내디딘 자를 모두 초보 불교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음사는 한자로 보면 몸을 파는 사창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은 음욕에 해당하고 사는 집을 말하기에 은심으로 집으로 사는 것을 말하므로 곧 음욕이 가득 찬 일을 말합니다. 금강명경에 보면 오온의 집인 이몸도 자세히 관찰하면 공적한 것이나 위얹는 도를 중독하면 미묘한 공독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육식건본 하안경시티품에 보면 중생들이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애욕이 있는 까닭에 생이 있고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오온에 돌아가는 곳에 벗어나지 못하며 고뇌의 무더기에 노란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독들은 음욕을 독사의 비유를 하였는데요. 이를 은심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40건본 하안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의 보현형품에 보면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술 파는 집에 들어가면 지혜의 종자가 끌어질 것을 염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축생이오 지혜가 어느정도 있으면 사람이며 지혜가 충만하면 부처입니다. 술은 지혜를 어세는 독약이기에 음주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40건본 하안경에 보면 술집이나 도살장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똑바로 바라다 보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성어에 보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부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